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느낌이 좀 달라요. 목요일 어때요? 확실히 그냥 활기차요. 아 그래요. 확실히 그냥 활기차고 어떤 느낌이냐면요. 월요일날 출근길은요. 뭔가 한산해. 아 뭔가 지쳐있어. 그런데 목요일날 출근길은 뭔가 왁자지껄해. 아허. 운성운성해. 그치 발걸음 자체가 다르지. 이 느낌있어요. 어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사람들의 채팅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위기. 이게 약간 데시벌이 올라가 있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 좋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결석을 한다거나 조퇴를 한다거나 반차를 쓴다거나 월차를 쓰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요즘엔 안 쓰면 안 돼요. 왜요?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아 무조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워라벨.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국가에서도 강제적으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래요? 나는 왜 못 쉬게 하지? 안 돼. 김창룡은 노예야. SBS 노예가 돼야 돼. 아 그래요? 청취자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화시킨다며. 안 돼. 국가를 즐겁게 해야 돼.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입 터가지고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목요일만 되면 뭐가 기분이 좋냐며요. 금요일날 반차를 쓰거나 월차를 쓸 수도 있고 휴가를 떠나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말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목요일이에요. 아 예전에는 금요일이었는데. 그렇죠. 저 만약에 금요일 코너로 옮겨달라고 했으면 안 했습니다. 저는 목요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근데 금요일을. 예전에 금요일을 참 좋아했었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누가 프라이데이 나잇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바뀌었습니까? 그럼요. Thursday night. 요즘은 Thursday night.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